한국국토정보공사 바쁘신 아름에도 참석해주신 박정수 광복구청장님, 광복구청회 200변 의장님, 또 우리 국회의원님도 참석을 주셨습니다. 정량석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호의원님, 당병청 여러분이 매귀를 모시고 도당제 별남하러 오신 시민여러분에 진심으로 감당할 수는 드립니다. 그동안 삼각산도당제를 무형문화되어 지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오신 도당제 정선 조 전회장이신 조 차세윤 회장입니다. 특히 홍각산보당제는 2010년 11월 4일 서울시 무형문화되어 제42호로 지정받아 금년에 벌써 9번째로 보건된 모노래 행사인 5년 보건을 위하여 경주대학교 교수이시며 이장렬 박사님의 기도와 국경제의 전문가이신 국가중료 무형문화되어 제55호 종료제의 기능 보인자이신 이영원 선생님의 고당제 보조를 대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려야 할 것은 그동안은 재해를 구수로 재지정하는 일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존회에서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수용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구수로 지정을 받고자 수년 수십년을 노릇보다 안 돼서 홍각산에서 중사로 지내던 죄를 구수로 9년부터 확인하되 이 지혜는 목표를 수십년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직업으로부터 아 그러니까 보존회까지까지 말고 조금 이따 하고 행사하는데 얼마 시간 안 걸려 여기 행사하고 앞에 잠깐만요 예 직업으로부터 삼각산보단제 계획식을 국기의 대학 정의 나는 자랑스러운 비극대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학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간 시간을 내주신 외전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여하는 삼각산보단제 정신활동을 통해 정통문화 배송발전을 기여하고 특별한 사명감과 공사정신으로 구정발전을 기여하는 부분으로 이해에 특강을 드립니다. 2019년 4월 7일 한국국총장 박현민수 박현민수 다음은 오늘 행사 준비하신 삼각산보단제 보호주원 회장이신 차지용 회장님의 인사말쯤이 드리겠습니다. 박현민수 여기다 한 방문해보셨다 세답 세답 김패로 여기가 세답 세답 일상 한 방문해 세답 그리 1425년 지어진 하산 절곡의 하산이 바로 삼각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을 갖고 민족의 영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삼각산의 집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엔 노력과 정성이 있기에 삼각산 도단계가 10년, 100년, 500년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이어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전수 보존 회원들도 역사를 지켜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삼각산 도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정수 국정장님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 서울시 문화재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기획인 여러분께 도적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축하드리고요. 축사를 빨리 끝내야 여러분들 맛있는 제사 음식도 드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럴텐데 축사가 길어졌습니다. 어제 밤에 폭우가 내리고 공개가 쳐서 오늘 도당제 붓을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역시 도당제 효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셨고 또 진달래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매년 음력 3월 선진날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당제회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또 기도 많이 받는 걸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당국축합 천준호 위원장님, 민주당 천준호 위원장님께 축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국합지역위원장 천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 이 도당제를 복원하시고 지켜주셨던 우리 고 차승현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또 그 뜻을 이어서 우리 차경 회장님을 비롯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소중한 자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삼각산 도당제가 작게는 각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치유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당제를 올리는 시간 동안, 도당구슬도 보시는 동안 동안 각자가 갖고 계시는 걱정과 근심을 함께 생각도 하시고 또 치손내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잘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으로 비둔 과정 자체가 한 분 한 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치유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지역적으로는 또 하나의 축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운을 우리 삼각산 도당제를 통해서 함께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소중하고 의미인 삼각산 도당제가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한 번만 더 축사로 하겠습니다. 안 돼. 다 다시 넣어. 먼저 나온 거 이제. 먼저 나온 거. 그래 그럼 먼저 나온 거. 먼저 나온 거. 오고요? 누구야? 강윤호. 여기다 적어. 네. 고구동 주민이신. 거의 국가계로 살고 계신. 해신벽의 강윤호 사장님이. 아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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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음에 우리 지구당 위원장님 국회의원님 우리 시의원님까지. 아니 시의원단이 아니야. 우리 같이 같이. 우리 같이. 안 돼. 안 돼. 시의원입니다. 안 돼. 왜냐하면 시의원이 혼자 드시고 국회의원님 뭐. 안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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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약간 잘 안되는거야 조홍기님 이형아님은 조홍기님 바로 시윤이 좀 나오세요 혼자시면 혼자 흔드세요 다 흔드시고 한번만 잘 나오게 수리수리 마수리 다 흔들 나와야지 뭐하는거야? 박순재님 박순재님 이런거 있어? 하하하하하 다음은 삼아주 뽑는데요 무의원인걸 다 이끌어오세요 예비아주 이거 끝나면 서명 좀 해주시죠? 네 다른 사람 한번 누가 나와? 무의원인걸 가지마라고 잠깐 자 원탄생님 예비아주 예비아주 됐습니다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예비아주는 백우산약의 온창조니 일단 내년에 제1하주 2하주 2하주 3하주 박순재 예비아주 온창조로 제때받습니다 다 됐어요 저렴 ani 다시 다 됐습니다 아 페이시가 오세요 페이시가 오세요 페이시가 오세요 페이시가 오세요 페이시가 오세요 페이시가 오세요 아 결국 열심히 생기지 않겠냐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서명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은 삼각산 개를 짓고 또 저희 행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항토 물림을 여기 들어오시는 달이 있고 해서 어제 저녁에 밀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물림도 하고 지금부터는 부정청배, 가망청배, 진저 이런 순서대로 계속 부시 진행되겠습니다 장구를 치면서 하다가 노랫가락을 하고 일단은 제관들, 마을 주민들이 나오셔서 차례로 휠도 올리고 이런 순서로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장구도 같이 계신다고 합니다 장구도 같이 계신다고 합니다 장구도 같이 계신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올려야되서 소리가 안들어져서 말소리를 해야지 귀신이 오는데 지금 말소리가 마이크를 올려야되죠 저분 저거 무녀 마이크 아니 아 그런거요 저분 무녀 마이크를 안들리니까 장국샘만 들리고 마이크를 올려야되서서 아무것도 없으니 와요 마이크를 올려야되서 조금씩이라도 침묵하게 마이크를 올려야겠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큰나님껏 잘해 부담 ujemy 슬리퍼 igy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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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갔어요 언니 마이크 켜주세요 켰어요 켰어요 휴식 갔다니까? 왜? 네 조금씩 채우시면 되세요 알았어 지금 스피커 자극관 안 들이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세요 지금 준비 중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종거리를 우리 당정문효이신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제장의 부종을 물리치는 북거리입니다 다음은 이 끊어가면서 연속적으로 조상을 청배하는 북거리 모든 신의 반향을 찾는 북거리 예전에 하주를 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대신으로 들어오는 이런 북거리입니다 그런 행실청배 가망청배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그동안에 이 도당꽃을 지켜오시다가 돌아가시던 분들을 모시는듯이 이 북거리입니다 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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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lover 북 빠진 북 북 autre 북 yogurt 북 북 북 마인도의 기쁨의 열곱만이 내 칭찬나고 천이 내 욕동하게 받들어 두 백미노 한산을 기다려 저결을 거팀 받들어 한국들이 있을 뿐이든 그들이 더욱뿐이든 그들이 더욱뿐이든 죽을 것 나는 죽을 것 이런 성분 죽을 것 담대일 것 그들이 더욱뿐이든 보루줄 것 바위줄 것 대두뒤가 서다에 남여자수 석청같다 박범석이 그동을 빌고 소금에 부풍기고 가위 벗고 질꾸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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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 벗고 가방 벗고 복놈구 질꾸덜구 고당대 질꾸덜구 구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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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당대 질꾸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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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당대 질꾸덜구 질꾸덜구 고당대 질꾸덜구 질꾸덜구 이 새키에 맞춤구나덜구 질꾸덜구 내 혼야 대산에 흙으로 돌아가다 내 단아 전신조구 고당대 여가 지게로를 허고자 사회로는 상당대로 우리도는 상당대로 역구명산은 상징수 삼각사에 이도 상징은 남산주여 희망사는 선박이 미신경란 남산은 남산은 여산시 내 구구 신구 외살룡구 외살룡 사리동산 이도 상징 바꾸덜구 불선밋게 덜을 험만들어 해큰이로 상대도를 겹치고 삼각사에 우리 도니 고당대 질꾸덜구 고당대 질꾸덜구 하니 우리 도니 이종성에 대동일과 해큰하나 노구 유급 바닥도 달구 불선내구 를 보스 이종성에 대동일과 영안하고 내 도라구 다손들어온 정성에 표적뿌명이 나 앞치마 벗고 와드 집단에도 정신하고 정착하고 사업가로 사업하고 정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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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동호시 trauma 한단 말며 제작 말며 습불 aggravate 병충 말며 산 다계산 말며 wear당도 분 말며 불 call 말며 대시 말며 亥 Ark to 말며 그리 вниз 정상에 문기상 끄 잔잔 마다 면 질러도 와갖고 잔잔 마다 보고 질러도 와갖고 당대질된 끝에 합전 맞이 받으러 저러 이 먼 부쩌롭고 해강님도 부쩌롭고 감독님도 부쩌롭지 받으러 고탈기탈 부쩌롭게 받으시고 사회로 인간 때가 금리로는 세강 때가 전환 때가 분홍 때가 월시대주 금주 때가 월시대주 금주 때가 여행군 손두른 대감 고흥대감 식심대감 자천나비와 초대감 뾰르르 루존대감 벗선대감 여행군 손두른 대감 대감 당신나는 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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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래는 금바리 드럭대 장바리로 금바리로 흥바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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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했던 일과가 덜리 먹고 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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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당 누군 찾아들이는 사막인 사내들을 벗고 가도 그 엉마 막상 밭에 터서 흔적일 때 헛만들들 다 저게도 그 당대에 부서롭고 빗돌아오지 않던 일이고 무덤데랑 벗덤데랑 덜고 싸는 영업에도 사업가는 사업에도 사업에도 벗을게요 영업에도 벗을 입고 직장에도 벗을게요 학업에 뚫고 덜고 덜고 며 덜고 며 묶다가 서 묵히대문 묵히대서 넌가 두고 두고 팡봉 웃밥도 실고 높은 철로 총체대가 낯집을 허위 뒤두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노력에 사귀라고 가까이중네 자가용네 나를 위해 아침은 저렴해고 사사고 접착하고 앞봉에 입장에 입장에 대신 수 없는 바두도 안저녁 속속은 주여 타덕진 파란저래 온 심리 삼살맛아 오심도로 도망구는 백마신병 부당성주어 푸든성주 각사종의 성주님들 사기자들 을성기태어 혼박님들 박소민들 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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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들랑신 단들랑신 가족랑신 누구랑신 설문왕신 마립한 종교간의 별명왕신 부당왕신 국물왕신 왕싯바란저래 구역 구역 배고 오신반란요 대구역 지절로 흥인 질이 그 자권도 흥인 질이 나고 믿고 해국님과 건강하게 구하단다 진짜명하던 말이 바다트 질게 지절로 산나로 내후량기고 구해 다가꼬베이 거친 거친 하늘어 눈코누덕을 가뿐게 마적대 대덕대 물러서 희망은 매일 기다름도 부피되고 주피되고 공간두고 묶었고 가뿐게 가뿐고 사회로는 산방산로 희망은 제땅하고 주무신 건 거절에 여름주 상대판날 직종 백냐옹 내년 한 열 두 달 가면 거면 여섯 달에 수납이 동사지사철 여름주 계탕구 겨치고 덩치러로니 희망은 산불은 사실불 구덩지는 주석간 그들은 당국뿐이도 계속해 갈등대판난들어 있는 가족들은 사육중대 사업단 대기구 담대 금산대로 제조골요 3대항량 변나로구 직종놀이 적나로구 매운 구축하는 노릇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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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에는 작동구른 낮에 빛을 거리에는 사오건들 미세홍크가 한 개홍크가 깔고 침묵은 그 밖에는 빨래같이 놀리는 그 모래같이 달리는 그 앞바다도 여리 뒷바다, 뒷바다도 여쭤봐바다 시내로랑 건너가리 군무궐과 무료를 위해지고 여맹이네, 남맹이네, 사탄맹이네 국당맹이네, 국뽑맹이네 신장맹이네, 저당맹이네 산뚱천문, 하탈제기, 박가천세기 뒷뚱 동대나리 들고나서 우희동 대통령과 마련한 질 지난주 전 저치신고 무한바단, 국뽑무치 다섯천, 두세국 여섯항에 땅서랑 박뚝뚝게, 박할번미 한 개개, 움직이 딸덕서랑 두당서랑 두근서랑 난간 천인간 여잇거랑 넙천개 우희동 대통령과 반대 젖서 받는 신고 손재워시던 신고 북설수에 인설수에 낙신들 다 젖서 사랑나구 욕마라구 두카락게, 박뚝세기 중다라 청소라 인다라 인사라 군따라 서이 석신서라 북근총 그런 지민 세강무 새집에 의지장무 반지구 사라지구 석가종 여섯 개국원선 책임을 건드린 구경하고 남성아 두 partnership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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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